이름표 유전자 감식을 해 주실 겁니다. 남매로 확인되면 회장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매가 아닌 사람들은 신남매를 찾아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표 2장을 가지고 유전자 감식실을 따로 가서 두 장을 올려놓으시면 마음대로 깰 수가 없는 거네. 누가 남매지. 내 남매. 내 남매지. 아이 정말. 이 룸을 다 찾아야 돼요? 여기 많이 찾는 게 뭔가 어디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일단 빨리 찾는 걸로. 오르골. 오르골. 보물상자. 그리고 남녀의 그림. 밖에 없었는데. 오르고. 아! 보물상자처럼 되는 거구나. 보물상자. 보물상자죠. 상자가 있는 거죠. 방에 들어가면.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오오. 하아아. 아아아아. 알았어요. 정국 오빠 힘내세요. 어디서 내가. 알았더니 바라뇨. 여기다 없습니다. 네. 오오오. 갔다 왔어요? 예예예 뭐 있냐? 아니 종국이 넌 뭘 알 거 아냐? 본 게 뭐야 없어 볼게요 이거 없어 가네? 형 뭐 스케치북 같은 거 있다가 어디? 갔다가 그러는데요? 알아가? 형 뭘 본 거예요? 형 얘기 좀 해줘요 아니야 진짜 아니 무슨 스케치북을 봐 형 2개 다 봤으면 하나는 좀 일단 내려가 정답! Тогда 회문为 정답! GRIP 마라 닥 Boot 마라야 오빠 어떻게 해 나 지금 찾았나? 나 못 찾 veterulking 나 지금 찾았어 어? 선혈증서 어? 어머니 오현 여자 혈액형 나왔다 어머니가 여자 아빠 혈액형 다 찾아야지 이거였어 이거였네 이거 이거였네 지금 상자 많아서 보다가 딱 이거 봤어 일단 생각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형이에요 나 머리는 모르겠다 저요? 네 저 얘기해야 돼요? 아니 뭐야 괜찮아요 그건 고민 안 하겠다 아 왜 그러세요? 인터넷 시즌을 다 봤는데 아 이제 찾고 계세요 아니 혈액형은 뭐라고요? 저도 이번에 꼭 상호하고 싶어요 네? 아 그건 알겠는데요 혈액형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너무 쉽게 갈려고 하지 마세요 아 뭐 쉽게 갈려고? 혈액형 갈려는데 뭐 이렇게 어? 뭐 영장인데 그니까 그런 확률을 찾는 거지 오영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없냐지 근데 오영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오영은 예예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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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예 예 물 사먹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꺼내세요. 네. 그렇죠. 이리 와요, 오빠. 어.